그중에 그 이승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승만이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두 선수의 첫 경기 시작됐습니다. 코스면 그런 면을 굉장히 잘 보면서 지구력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잘. 수지의 서브로 이어집니다. 아 좋아요 끝까지 잘 보면서 코스 선택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아 좋아. 이야 이영은 선수. 3대2 앞서 있는 이영은.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또. 3대2 앞서 있는 이영은. 자 박수진. 체스볼. 아 좋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전지 손꼽처럼 빠르게 치진 않는데요. 볼을 잡아서 길게 보고. 전지에서도 공격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날카롭고요. 깔리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작전들이. 모든 뒤에서 aint Aside. 저를 11초 durer Impeling. 한 번에 불esus정의 게임 중입니다. 또치 탄생 Ulstar 은은은은. 서브 fourteen 대설을 elder kommer. 레이 핀한 побольше입니다. passive tip. 소비jong. 각자 어떻게ink or whoeverin leader 이게 너무 잘itative. 그 무기 하나씩 가지고 있고 결정적일 때마다 통하고 있어요. 야 나갔어요. 많이 하지 않고 좀 안정감 있게 경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려는 게 보입니다. 아 나갔어. 오 나이스. 오 나이스. 각스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져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원홀. 나. 자 서브 능적.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 나갔어. 탁구 인생이 있어서 이번 시즌이 가장 화려한 시즌인 것 같아요. 네네 맞습니다.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. 네 그렇습니다. 박수 버티고요 마무리. 야. 그렇지요. 네. 4대3. 아 깔렸어요. 이런 면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. 강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. 네. 봐. . 펜. 아. 나이스. 다시 앞서갑니다. 아이고. 다시 앞서갑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아.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네 네 순간순간에 정말 지혜롭게 또한 무려 아 아 아 그렇습니다 10대 8 까까 아 하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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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